꿈이래도 좋은데 꿈이래도 좋아 이대로 깨지 않길 바라는 달콤한 이야기 사랑이 찾아온다면 얘기해줄래요 길을 잃고 헤매지 않을게요 세상이 멈추고 나 그대만 보여요 작은 소리조차도 고요하게 바람 되어 머무르게 해 내 마음에 한 사람 그댈 내 가슴에 그리다가 참 못되는 밤 어느 날 문득 내게 찾아온 이 사람 세상에 단 하나 나 그대만 보여요 있는 모습 그대로 좋아요 좋아요 그대에게 고백할게요 내 마음에 한 사람 그댈 네 노래에 다 밀래요 사랑할래요 어느 날 문득 내게 찾아온 이 사람 하루 이빨 닦았어? 네 하루 오늘도 유치원 가서 선생님 말씀 잘 듣고 친구들이랑 싸우지 말고 알았지? 하루 맨날 하던 거 즐거운 하루 행복한 하루 영지씨 우진씨 어때요? 한집에 사니까 이런처럼 모습 볼 거 아니에요 네 아이들하고 잘 놀아주고 자상하시고 좋으신 분 같아요 사실 나 미국에 있었을 때 우진씨하고 사귀었었어요 아 그러시군요 다시 시작해보고 싶어요 근데 사진이 좀 없네요 영지씨가 응원해주면 좀 힘이 날 거 같은데 그래 줄래요? 네 잘 되실 거예요 아 왜요? 말만 있어요? 아 아 아니에요 오늘 일 안 나가시나봐요 아 오늘 오후에요 다녀오겠습니다 아 예 갔다오세요 아 그러니까 우리 둘이 손을 잡아야 한다니까 아 봉숙이도 그 뭐 기찬인가 그 친구 좋아한다며 아 그럼 잘 좀 해봐 내가 영 불안해서 그래 걱정하지 마세요 문제는 제가 아니라 안 사장님이거든요 미련언니 좋아하는 거 딱 하는데 맨날 두 분이 만나기만 하면 그냥 티격태격 싸움만 하시잖아요 싸움은 무슨 그냥 앙탈 받아주는 거지 야 나마저 안 받아주면은 미련씨의 그 스트레스 어디에다 풀겠냐 어? 앙탈 앙탈 한참 5 5 5 6 5 11 12 감사합니다.